누나!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른 존댓말과 반말의 쓰임법! 요즘 것들 탐구생활! 아니, 안 왔어. 쫓기듯 집으로 들어간 로널드. 그리고 로널드 부자의 오해와 화해. 아싸, 서컷! 자, 이렇게 2교정이 끝났습니다. 코코아 페스티벌 위에 두 팀으로 나뉜 코코아. 팀 폭렬대 팀 R인 승부를 가려본다. 스타트업! 조아 그녀의 수많은 데이트 중 정점! 세계 커플이 하는 엉망진창! 홈데이트! 다이하! 토요일 밤 12시 최우프 투! 본방세수!